그 부분도 중요한거 같애 저도 제가 하고있는 모델링이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좀 관심있는? 관심있는 배우? 그것만 이제 그냥 모델링 생각했었는데 대중성은 별로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갖고 그거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되는 거를 사실은 돈이 되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돈이 되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 아무리 내가 잘 멋있게 삐까뻔척하게 그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껍데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채색도 들어가져야 되고 3d 프린터로 출력도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뭔가 의미가 또 담겨있는 스토리테링도 있어야 되고 어 그래서 정말 그 너무 모델링 모델링이 지금 아마 거기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거의 생활에 이제 구정도 쏟을 때 모든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가 100 이라고 그러면 거의 80% 는 거기다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두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 한 분야에서 정말 제대로 돼서 뭔가 하려면은 누가 그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하시고 그러고 가능하시면은 세컨 잡을 하나 하시면서 조금 조금 하시는 게 절대로 이 정말 걸작 뭐 세상에 남을 걸작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한들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이 생긴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세컨 잡 그러니까 다른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뭔가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하시면서 뭐 글을 쓰신다든지 유튜브를 하신다든지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 하나 갖고 해서는 집이 뭐 정말 재벌이 아니고서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세컨 잡이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 아니 이거는 반드시 그러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그때 40대에 40대에 이제 어 저도 이제 그때 절망서로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돈이 되는 것만 했었고 그 일을 계속 영원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나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3D 프린터를 저도 이제 독학하면서 벌써 이게 10년 됐어요 40대에서는 시작했거든요 어 10년이 됐고 그래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모델링이랑 이제 모델링도 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출력에도 어 약간 감이 안 좋혀가지고 어떤 거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지 둘 다 이제 출력도 신경 출력이나 뭐 3D 프린트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도 준비해서 이제 아 지금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저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 나이가 30대 초반이라고 했었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다면은 저는 어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어떻게든지 뭔가 방법이 있고 어떻게든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어 결국은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 바로 이거를 뭐 아마 몇 개월 안에 쇼부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롱텀으로 보시고 근데 또 웃기는 게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어 물론 회사에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모델 자 본인이 그냥 모델링만 하면 되죠 어 모델링만 하면 되고 자기 일만 딱딱 하면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리시니까 회사에 좀 들어가는 것도 취업을 하시는 것도 게임 회사나 그런 데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모델링만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서 이제 그게 좀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초이스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 본인이 이제 직접 직접 그 시장 그 판에 뛰어 들어갖고 이제 어 맨땅에 헤딩에 가면서 삽질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어 그거는 굉장히 아주 본인이 거의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3d 프린터 전문가라고 해서 가서 포트폴리오 한번 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뭔가 팔 수 있는 물건이나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보면은 진짜 고객한테 진짜 그 뭔가 의뢰 받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냥 뭐 그 새로운 3d 프린터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출력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 나오지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본인이 뭔가 용역을 해서 뭔가 돈을 벌었다거나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들고 실제로 고객한테 이제 의뢰 받아 갖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길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어 실제로 이게 되는 길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근데 이 길은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그러니까 단시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마음을 좀 조급하게 먹었었는데 약간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최소한 그냥 어 직장을 하나 다니시는데 조금 어 직장을 하나 조금 새로운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 그 그래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좀 시간이 좀 많이 남는 일 뭐 뭐 그러면서 거 하면서 뭐 책도 좀 볼 수 있고 뭐 하여튼 좀 그런 일을 좀 찾으셔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일을 좀 병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폐하게 돼요 굉장히 피폐해지더라고요 그 그러면 그 모델링을 할 모델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준비 그게 가장 베스트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하면 한 백 명 중에 한 명이나 한 명이나 취업할까 그 정도 수준이 그 실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보통 잘해서는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정말 그 크몽에서 한 몇 년 동안 굴렀던 사람들만 뽑거든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그 좀 시간이 되게 많이 아니 실업은 진짜 쿠팡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좀 이렇게 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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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대부분이 이거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창업하신 분들 보면은 본인이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교육을 많이 해요 유튜브 등으로 거의 다 교육을 해갖고 돈을 벌어요 뭐 저도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죠 저도 사실은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활을 갖고 있었어요 모델링으로 난 모델링을 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으로 승부를 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또 출력만 해갖고 하얀색인 거야 근데 채색도 안 돼 있고 그니까 아무도 내 걸 봐주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그때 한 8년 전에 나왔었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점점 그거 하면서 이렇게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세 네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고 아 여기 보시면 이런 반가유상 열쇠고리 문화상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거 뭔지 금방 아시겠죠 이거 재질이 뭐예요 이거는 레진이에요 아 FDM으로는 이런걸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답니다 FDM 지금 그거 사신 것 같고는 네 그냥 어 후가공은 그냥 안 하시는게 마음 편하시고요 네 그거는 물론 가능은 한데 미친 짓이에요 저는 만약에 제 딸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손잡고 그냥 집에 미친지 왜냐면은 굉장히 넓은 밭을 그냥 미니어처 삽으로 삽질하겠다는 뜻하고 너무 힘들어요 되긴 돼요 저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려면 프린터의 가격들은 어느정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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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 프린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중국산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런거 하나 사시는데 뭐 50만원 30만원이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 보든가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눈을 좀 돌려서요 차라리 그 석고방향제나 아니면은 비누 몰드 그런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돈을 잘 버시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비누 만드시는 분이 되게 저도 이거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비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아주 어 인스타그램이나 한번 비누 한번 가서 검색해 보세요 비누로 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돈 얼마나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2,300만원은 기본이에요 근데 뭐 못보는 사람들은 못보는데 잘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3D 프린터를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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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방향제 양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서 판매해 보세요 저도 되게 모델링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다른 것도 생각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요 정말 놀라울 거예요 놀라우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3D 프린터를 가지고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3D 프린터는 벌써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저희 생활에 지금 와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규어는 돈이 안 돼요 피규어 해서는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8년 전에 이걸 한다고 모형 예전에 그때 홍대에 있는 모형 가게에 가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멋있는 모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모형을 만든 작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수 있냐고 그 당연히 나는 그것만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걸 취미로 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모형 만들고 릴리터리 모형 만들고 뭐 피규어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자기 잡을 갖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다 물어봐요 내가 내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그리고 이거 유튜브 방송으로 나갈 거니까 이 구독자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 말이 틀린지 아마 이거 그 아마 좀 의견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피규어만 해갖고 피규어만 해갖고 그 생계를 유지해 가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땐 1%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적어요 거의 뭐 극소수에요 정말 뭐 홍콩에 뭐 굉장히 유명한 핫톤인가요? 네 뭐 그런데 납품하시고 그러신 분 한두 명 정도지 진짜 완전히 케이팝 스타에서 가수가 떠갖고 돼갖고 정말 가수로 떠갖고 돈 버는 사람들 한두 명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되진 않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좀 눈이 크게 좀 뜨여졌나요? 네 그래서 활용 방은 모델링만 생각했었지 다른 거는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지금 메타버스 있잖아요 지금 데페토에만 가셔서 모델링만 해도 모델링 해갖고 모델링만 해갖고 이산백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제페토로 제페토 모델링으로 돈 버는 사람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당신 지금 하시는 분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 본인이 어떤 날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계속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조금 정말 지금 좋은 길을 가고 계시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계시고 근데 단지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모델링만 해서는 안 되고 책도 많이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스토리 능력도 돼야 되고 좀 약간 그런 그 굉장히 좀 글쓰기도 되게 잘해야 되고 글쓰기도 잘해서 왜냐하면은 본인 포트폴리오 올리는데 글이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소개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책을 되게 못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모델링 하나만 생각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활용 활용하는 것 어 그 하실 수 있는 게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본인의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버실 수 있는 거 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그렇긴 한데 학교에서도 그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이나 아니면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예전에는 학교에서 한 선생님 선생님이 그냥 모델링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어 가서 한두 시간 해주면은 몇만 원씩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교를 여러 군데 하면은 하루에 뭐 몇 십만 원도 벌 수 있고 본인이 부지럼만 떨면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알죠? 네 그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방인데 이제 어 우리나라 메이커 운동을 어 좀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른 뭔가 자기가 뭐 만들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공방 같이 해주는 거고 그 공방을 모든 동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동네 예를 들어서 저는 양천구인데 양천구 메이커 스페이스 하면 메이커 스페이스가 나와요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폐쇄되어 있을 거지만 이제 곧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어느 정도 풀리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잘하는 사람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델링만 잘하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획도 잘해야 되고 출력도 잘해야 되고 채색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다니시는 학원에서는 아마 그 스킬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그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귀중한 능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미싱 어떻게 보면 미싱하는 법이거든요 미싱하는 법 미싱 잘하면 좋죠 그 재봉틀을 하면은 근데 그것만 해갖고 뭐 그것만 하면은 남의 그 그것밖에 할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되겠는데 좀 더 폭넓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야지 좀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여지 패션 디자인 그러니까 남들한테 좀 더 인정받는 진짜 그게 될 수 있죠 비유가 맞나 모르겠네 좀 일단 그 얘기해 보니까 되게 좀 어 제가 너무 좁게 보고 있었던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뭐야 어떻게 했다고요? 좁게 보고 네 너무 지금 작게 시야가 너무 작았구나 근데 저도 근데 사실은 그거를 세월이 8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느꼈는데 어떻게든지 되겠지 어떻게든지 그러면서 8년 동안 그걸 버티고 그리고 저는 하면서 저는 결혼도 했었고 그래갖고 또 생활고 때문에 또 다른 데 취직도 하기도 하고 그걸 벌써 두 번인가 세 번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었었는데 결국 이제 나와서 이제 제 작업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방법은 다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공유해 주고 먼저 작업실에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놀러 오셔서 네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본인을 물론 본인 좀 개인생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하긴 하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어 유튜브가 이제 거의 유튜브로 자기의 자기의 실력이나 그런 거를 공개하고 사실은 지금 아무리 본인이 지금 저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이거를 홍보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모르면 누구도 의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를 공개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의 이름 석자를 공개하고 나 이러이러한 거 이걸 하는 사람이야 나 당당하게 이거를 공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어 학원 좋은 일 시키고 자격증 좋은 일 계속 시키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학원 다니다 보니까 자꾸 배울 것만 계속 챙기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맞아요 거기서는 배울 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것들은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그런 걸 다 배울 수 있는 기술인데 거기서 배울 수 없는 기술들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어 선생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약간 좀 그럼 아마 선생님이 좀 그런 얘기 많이 나누고 나누시다 보면은 좀 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본인 제품 파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만 해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정작 본인은 그냥 가르치기만 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되게 약간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이게 모델링만 하면 모델링만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모델링 하시는 방법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취업밖에 방법이 없는데 취업은 취업은 어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서 크몽이나 그런 데서 몇 년 동안 굴러야지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고생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 그래서 그 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비디오가 공개되면 누가 저를 엄청나게 저를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실이 그래요 큰 눈으로 보셔야 돼요 큰 눈으로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근데 반드시 이거는 하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잘 돼요 지금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되시는지 본인 포트폴리오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여주시면은 네 저도 지금 할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의뢰드릴 수도 있어요 모델링이 만약에 잘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의뢰드릴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아직 너무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말씀대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공개를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미친듯이 하셔야죠 하신 다음에 부끄럽더라도 계속 하고 발전된 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이건 진짜 제가 진짜 예 15분 정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은 여기서 15분 정도 남았어 15분 정도 남았어 벌써 끝난 것 같은데 10시에 끝나는 거 1시간 아니었나 네 네네 1시간 뭐 그 정도 어떻게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일기를 들어 보니까 일기를 들어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다시 연락을 드려서 너무 질문할 걸 한번 또 정리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해도 기회가 있을까요? 네네 여기 뭐 오셔도 되고요 오셔서 하셔도 되고 네 위치가 어떻게 여기 목동에 있어요 아 올지 않구나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게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네 혼자서 하시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못하는 사람도 보고 왜 그 사람이 못하는지 안 되는 이유도 보고 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잘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도 배우고 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좀 많이 낭비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특히 어 모델링 할 때 사실은 포토샵 할 때도 사실은 포토샵 다룰 때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딱딱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기능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딱딱 하면 되는데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했다 3D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 아마 학원에서는 최대한 자기네들 실리를 위해서 쓸데없는 것도 많이 알려줄 겁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고 빨리 자기 갈 길을 가세요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바꾸셔야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죠 네 자격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격증을 네 그거는 좀 저기 회사에 회사에다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저 자격증이 있는데 한번 자격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그러면은 뭐 할 줄 아세요? 포트폴리오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해본 적 있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격증? 자격증은 너무 흔한 거고 자격증은 이제 너무 흔하고 흔하고 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살아가는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게 진짜 척도이지 그런 종이쪼가리로 그거를 뭐 잠시 눈속임으로 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 진짜 하느냐 못하느냐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가짜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제 유튜브 채널로 많이 오셔가지고 제 동영상도 보시고 부족한 게 뭔지도 좀 알려주시고 서로 좀 어 같이 서로 돕고 그렇게 해요 얘기 말씀 나눠보니까 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저도 그 예 이제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공개하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네 아 이쪽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조급하게 먹었던 마음도 좀 조급하게 조급하게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럼 회사에 회사에 들어가면 뭐 가능하겠지만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뭐 내가 원래 뽑기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오징어 게임 같은게 해갖고 뽑기가 대박이 나온 뭘까 지금 그거 아마존으로 뽑기 패키지 만드는 사람 그 사람 대박이 났다고 뽑기 그리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해외 전세계적으로 네 흐흫 어 제가 그러면 그 카카오톡으로 그 모델링 했던 거랑 그런 거 보내고 이제 조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거야? 카카오톡으로 제가 모델링 했던 사진들 이런 거 보내고 조언 같은 거 얻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네? 아 예예예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도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네 아 예 그럼요 저는 협력하고 살아야죠 협력하고 살아야 되고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도 반드시 저도 그 보답하고 서로 서로 같이 성장하 가야 되고 이 세상이 좀 바뀌어갖고 진짜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하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예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이거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려요 저한테 좀 되게 궁금했었고 막막했던 부분들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인 걸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별말씀을. 네. 그럼 제가 다시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제거 나중에 존송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네네. 저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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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